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 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